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캠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최초로 어쩌면 전세계 최초로 우리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보통 영어 성경은 NIB죠 NIB 성경이나 또는 뭐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ESV 성경 그리고 또 뭐가 있죠 NLT 성경 요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살펴볼 것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요 이제 작고하신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역이죠 사역 번역을 개인적으로 한 성경인데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성경책이 아주 현대의 구어 영어를 아주 잘 반영한 그러한 성경 번역본이구요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걸로 해야 돼요 요거 예 그 ESV로 영어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직역이고 근데 뭐 NLT도 괜찮구요 NIB도 괜찮은데 이 MSG가 영어 공부하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러한 이디엄이라던가 또 뭐 프레이자벌브 구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구요 뭐 단적인 예로 로마서에 보면은 우상을 얘기할 때 뭐 NIB나 ESV나 NLT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페이퍼 타이거 라는 표현을 써요 페이퍼 타이거 그럼 이 페이퍼 타이거 라는 표현 아세요 종이 호랑이 인데 이게 이디엄 입니다 이디엄마틱 익스프레이션 인데 요러한 표현들을 써요 예 아주 어 공부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또 갈라디아서에요 갈라디아서가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영어 공부하기도 참 좋고 중요한 표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안경이 좀 써야 겠고 안경을 좀 쓰고 보도록 할게 잘 안보여 왔구요 요즘에 난시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절수 입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살펴볼 거구요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 폴 그죠 동격이죠 나 바울은 그리고 누구예요 마이 컴페니언 컴페니언이 뭐예요 친구죠 동료죠 동지 입니다 제가 단어장 다 올려 드립니다 1장과 관련된 단어장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좀 살펴보신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료들인데 어떤 동료들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 그래요 전명구라 그러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를 이루니까 이 전명구는 형용사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부사의 기능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인 페이스가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전명구에요 요거는 뭐 그냥 부사적으로 여기 믿음을 가진 그죠 믿음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 동지들 그리고 나 바울은 동사가 여기 나오죠 샌드 그리팅스 투에요 인사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투 더 갈라시안 철치스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my authority 나의 권위인데 어떤 권위에요 for writing to you죠 너에게 편지를 쓰는 나의 권위는 does not come from any popular boat에요 does not come from 어디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any popular boat죠 이게 뭐에요 인기투표죠 어떤 인기투표를 통해서 오는게 아니에요 내가 편지를 쓰는 권위는요 바로 사람들의 인기투표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놀동주죠 얘는 이미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항상 뒤에는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뭐뭐 도 아니다죠 또 그것은 그것은 뭐에요 나의 권위죠 나의 권위는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come through the appointment 인데 appointment가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인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명 자 누구의 인명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래요 누구 of some human higher up 바로 어떤 인간 higher up은 뭐에요 선배죠 예 어떤 그 자기보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온 것도 아니래요 자 이 신의 얘도 뭐에요 나의 권위죠 my authority에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comes directly from 이에요 직접적으로 지저스 더 메시아 and got the father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건데 그리고 컷만을 이렇게 찍었죠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who raised him 바로 그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그는 예수님이겠죠 어디로부터 from the dead 이에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일으켰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요 i'm god commissioned 이에요 자 요런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대시가 붙은 다음에 ing나 과거 분사가 붙는 이런 합성 표현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ing가 올 경우에는 얘를 주어로 해석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ing였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는 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올 때는 얘를 갖다가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위에로 보시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 받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pp 로 수동으로 해석을 하고 위에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다 i am 내가 그래서 나는 인사합니다 너에게 뭘로 인사해요 with the great words 아주 위대한 말로 너에게 인사하는데 그 위대한 말이 뭐예요 동격이죠 복수니까 두 개 나오겠네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위대한 말로 너에게 인사합니다 we know the meaning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뭐의 의미예요 those words 그 말들의 의미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술 그리스도께서 rescue rescue는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죠 우리를 구조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from this evil world 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는 세상이죠 여기에 위치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by and is는 뭐만 함으로써죠 offering himself에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뭘로 as a sacrifice 희생제물로써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is that 대리아인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that rescue 저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glory to god forever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오 예스 예스가 이게 아멘이죠 예 아멘 얘기하는 겁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고 자 우리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I can believe you are 피클리스에요 피클리스가 뭐예요 이게 변덕이죠 변덕 자 나는 믿을 수 없대요 너의 변덕을 하고 대시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얼마나 쉽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you have turned traitor to에요 이 트레이러가 배신자죠 배신자에요 그리고 이때 턴은 이 형식 동사로서 뭐뭇이 되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분에 대해서 배신자가 됐는지 그죠 한마디로 이 turn traitor to가 배신하다에요 배신하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배신했는지 그죠 너의 그 변덕을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근데 이 힘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죠 후 이하가 who calls you by the grace of Christ에요 너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죠 너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로 부르신 그분을 얼마나 쉽게 너가 배신했는지 그죠 너의 변덕을 믿을 수 없다 자 바이 아인지는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다른 메시지를 embracing 그죠 받아들임으로써 포용함으로써 그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it is not a minor variation 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variation 그러한 변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 know 너도 알듯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예 alien 메시지입니다 alien 아주 이질적인 거죠 이질적인 메시지고요 계속 동격이에요 지금 다 그리고 또 뭐예요 a no 메시지야 메시지도 아닌 거야 그거는 a lie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embracing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turn to a to 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you are pickless 라는 단어로 예 표현을 했는데 이 NIB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NIB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단어 안 나와요 피클 같은 거 그죠 이런 단어 안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은요 자 형광펜 이거 구창사 잘 안 쓰는데 씁니다 자 요 표현은요 여러분 진짜 그 이디엄 사전 같은 거 옥스포드나 콜린스 코빌드 맥밀란 그러한 이디엄 사전 같은 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턴 썸띵 썸띵 썸띵은 제가 그냥 약어로 표현할게요 언 이츠 헤드라는 말인데 여러분 요게 무슨 뜻일까요 턴이 돌리다죠 무언가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요 그것의 머리 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NIB 성경이나 ESB 같은 데서는 뭐라고 이거를 이제 그 단어를 썼냐면은 디스톨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디스톨트가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펄벌트라는 단어 라고 썼습니다 얘네들은 뭔가를 변결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걸 말하는데 요란 거를 이제 학술 이런 건 학술용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러한 표현으로 바꿔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왜곡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변개시키고 변절시키는 거 요런 아주 살아있는 이디엄입니다 이런 거는 네 아주 그래서 NIB가 NIB 된다 MSG 그죠? 아주 맛깔스러워 MSG가 넣어야지 맛있죠? 음식도 그런 것처럼 이 메세지 성경에는 이러한 이디어마틱 익스프레이션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만 챙겨도 영어선경 공부 플러스 영어공부까지 되는 거지 그쵸? 해석해 보면 뭐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이러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다? 바로 다시 볼펜으로 들어가야 예술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술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On its head 그것의 머리 위로 돌려버리는 자들 즉 왜곡시키는 자들이다 자 Let me be brunt 예요 브런트라는 단어 요게 좀 이게 무딘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무딘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직접적인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말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생각하시면 예구방망이가 아주 무디죠? 무디지만 그걸로 한 대 팍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Let me be brunt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땡땡하고 보시면은 If one of us 에요 우리들 중 하나 그죠? Even if 삽입되어 있는 거죠 지금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Even if What to 가정법이죠? What to 가정법은 한국식 문법 책에서는 미래 가정법으로 슈드 가정법이랑 같이 해서 미래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구문독해 지금 기초구문독해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 무조건 그렇게 미래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어 만에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If 가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 다음에 주어 다음에 What to 라던가 이렇게 Should 가 나오면 그냥 미래 가정법이라기보다도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주절 나오겠죠? 얘를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도 그렇게 이제 넣어서 번역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들 중 하나가 만에 하나 Preach something 무언가를 preach 설교한다면 other than이니까 뭐뭇을 제외하고죠? 뭘 제외하고 What we preached originally 우리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제외하고 다른 무언가를 만에 하나 설교한다면 Let him be cursed 예요 우리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근데 이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올 때는 Be cursed 라고 써요 여러분 요것도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이제 문법 책에서 사역동사 배우시죠? 차역동사 사역동사가 뭐예요? 뭐 메이크나 사역동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제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 보시면 Make have을 냈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 동사 원형이 나와요? 이 목적어와 뒤에 있는 이 목적 보호인 동사 원형과의 관계가 능동적인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수동적인 관계일 때 수동의 관계일 때는 여기에 뭘 씁니까? Make와 have는요 여기에다가 과거 분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얘네 둘은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쓰는데 수동의 관계일 때 let은요 그냥 과거 분사가 아니라 be pp 를 써요 그래서 let let him be cursed 가 된 거야 만약에 여기가 make였다면 어떻게 돼요? be가 없어지겠지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let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b동사까지 같이 써준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도 하나 건져 간 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될지어다 허락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I said it once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 번 말했었죠? 이미 I will say it again 그걸 다시 한 번 말합니다 if anyone regardless of 는 묶어줘야 겠죠 regardless of 는 뭐뭐와 상관 없이죠 reputation 그리고 credential 어떤 평판 명성 이런 뜻이죠 또는 credential은 이건 뭐예요? 신임장이에요 신임장 신임 그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preach 설교한다면 something 뭐를요? other than이죠? 뭐뭇을 제외하고지 what you received originally 원래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 다른 무언가를 설교한다면 let him be cursed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가 지금 9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첫강에서는 좀 살펴볼까 해요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NIV나 ESV가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살아있는 이 표현 이러한 것도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 가면 메시지 성경과 그리고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영한대역본이 팝니다 제가 그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서 그 책을 통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책을 구입하시고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메시지 성경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